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또 대출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면서 대출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금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증자에 실패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안건으로 힘을 실었었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처리가 불터명해지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야심차게 출발한 한국의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현재 은행 홈페이지에는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지가 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부터 대출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상황이 넉 달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신 건전성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상품마다 쿼터제를 도입했는데 월별 단위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을 하려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자본수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전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증자에서 1,800억 원 늘리는 데 그친 데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역시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체율은 대출 만기 도래 고객이 늘어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적자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 188억 원이던 순손실이 2분기 207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상반기 39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측은 은산분리 완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주사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가 증자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답변합니다. 자본 부족 문제에 직면한 K-뱅크가 증자를 통해 정상적인 여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시아균제TV 이순영입니다.